자 오늘 할 게임은 바쿠르 게임 매즈 러너인데 이거 광고 존나 많아가지고 일단 광고를 패스를 하면서 제가 그나마 가장 어려운 맵인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션트 정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게임은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에요 일단은 A와 D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로 점프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임의로 제가 키를 지정을 한 거예요 모바일로 할 때는 왼손으로는 방향키를 움직여주고 오른손으로는 점프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앵글은 기본적으로 오 이렇게 막 알아서 조정이 되는데 조작감이 진짜 그지 같아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이렇게 광고가 떠가지고 리스타트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레츠고 보여드리죠 핫 샷 핫 히야 여기로 점프 그 다음에 저 중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포 발사 다시 들어가야 돼요 대포 발사 다시 들어가야 돼요 대포 발사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점프 얘네들은 공격해도 됩니다 저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얘네들이 안녕히 계세요 애들이 밑에 오백챗을 부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앵글 딱 이용하면서 이동해주면 됩니다 방간방간 햄토리한테 낚이면 죽어요 체크포인트 올라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한번 죽으면 광고가 존나 나온다고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갈게요 올라가 오게 탓 탓 탓 오른쪽으로 점프 왼쪽으로 점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점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점프 하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타고 갈 거예요 간진하게 최대한 간진하게 버섯은 점프를 하게 해주는 건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빡친다 다시 해야지 왼쪽으로 다시 해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좋아요 이번에는 간지 안나게 갈게요 그냥 가요 가면서 정확한 타이밍의 점프로 띠용 여기 발판이 좁아요 발판이 좁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가야합니다 신중쓰 하앗 악어 악어로 가한게 아니었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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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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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올라가 너 여기까지 온 거 처음이야 뭐야 어디로 가 왜 NS 어디로 가 앵글 왜 저렇게 돌아가냐 아우 이상한 체크포인트에서 시작하는데 자 일단 악어의 몸통과 꼬리 그리고 얼굴까지 타고 갑시다 꼬리부터 얼굴까지 다시 올라가는거군요 아 이게 위에 잠자리 타고 올라왔던곳이랑 다르구나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왜이렇게 점점 좁아져 넓혀져 어디로 가 왜 돌아가 이거 앵글 돌아가 피지컬 좋았다 방금 어디로 갔는지 진짜 하나도 몰랐다 다시 앵글 돌아가고 여기서 맵 막 올라간다 이거 모르면 그냥 맞아야죠 그 느낌인데 모르면 맞아야죠 거의 다 왔나요? 클리어 나이스 어 클리어했어 나 이거 진짜 새벽에 2시간 동안 못 깼는데 아 나 이거 2시간 동안 못 깼어 자 일단 에이션트 정글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열려면 어 클리어 매드시티 매드시티를 클리어하라고 아 이거 클리어하면 저거 열리나봐 이거 한번 열어서 가볼까요? 어 이거 클리어 해볼게요 열어가지고 어 음악 좋다 근데 이거 딱봐도 1탄은 완전 쉬울텐데 리얼 너무 쉬워 야 이게 난이도냐? 넘나 쉬운 것 자 꾸준히 점프하면서 가면 됩니다 공전 다 먹고 아 이거 공중점프 되던가? 와 미쳤다 와 아 그래서 저 밑에 왕관이 있었구나 아 이거 주인공 캐릭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그냥 비싸요 현질해야 돼요 어 좀 비쌉니다 굳이 여기에 현질해야되나요 제가? 누가 만든지도 모르겠는데 핫 핫 핫 핫 핫 1탄 주제에 옆으로 살짝쿵 요런 깐츠를 아주 좋다고 봐야죠 아 오야 이거 미리 가둬놓은거 봐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를까봐 앞에 인사용 풍선 개귀었네 똥인데요 똥이다 똥이 예 광고 제거에 대한 현질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사고 싶어 핫 춤추지마 바다에 빠뜨려 버릴 수가 있어 빠뜨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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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인성질 클리어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맵 열렸겠지 아 광고 제발 아 아 게임이 터져 뭐야 뭐해 다시 깨야돼? 야 이거 저장 기능 없냐? 매드러너였습니다